와 근데 진짜 다 초원지대에요 우와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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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펀트 우와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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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가려졌어 템보 그래서 담보야? 템보 우와 진짜 크다 근데 근데 저보다 더 큰 거 있을 것 같은데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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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또 있다 코끼리 코끼리 오 코끼리 코끼리 왕도마베 오오 오 얘 앞으로 간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렇군요 두 마리 있었어 잘가 개코 원숭이? 바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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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보 하바리 과엘리 왜 같아 이거? 맛이 봤어? 프리미엘 대야본 어 뒤에 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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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품바 가젤은 암수가 둘 다 흰 가젤 임팔라 얘 임팔라가 있잖아 임팔라는 숭농만 뿔이 있고 가젤은 암수가 뿔이 다 있대 아 진짜? 이쁘게 생겼다 얘네 오 신기하게 뛰어 저기 품바 봐 그니까 품바 졸라 귀여워 쟤가 뛸 때 봤어? 엄청 가볍게 뛰지 그니까 통통 튀던데? 통통통 튀잖아 품바 가족인가 봐 통 사라졌어 하나 둘 셋 이쁘게 controls 이쁘게 이쁘게 그럼 근처에 엄마가 있다는게 그래요? 보통 몇마리 같이 다니는데? 혼자 다 안다니고 얘네들 그냥 낙오였나? 왜 혼자 저기있죠? 오오오오 뭐야 왜 원수를 괴롭혀? 우리가 둘 다 괴롭힌거야 아아 왜 저기 한마있나? 그래? 우리 그냥 딱딱 이리로 가는거 같은데? 이리로 간다고? 여기로?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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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커! 맘보! 크다! 어 사라졌다 어 근데 물 봐 무섭다 뚜껑 이제 나올거야 짜란 워어어어어어 벽잉력 잘 보네? 진짜? 그럼 기린은 뭐야? ôi ziemlich 쟤네 우리 보고 있어 토이 가 투이 가 쟤네도 우리를 계속 optimistic 근데 기린이 이거 이러고 크잖아 가깝이가 너무 클 과 그런건 table 네 콕 끌까 코끼리 와 미친 다 코끼리야 코끼리야? 진짜 다 코끼리 뭔 말이야 이게? 2,3폼 진짜 많아 세상에 보고 싶어 멀리 있는거 몇마리야? 열 마리 째 남아 40마리쯤 되는 것 같아 다가 봤는데 어, 그림도 되는 것 같다. 오오오오, 이게 진흙탕 샤워구나. 진흙샤워. 땅을 팠어. 와, 정신기하다. 오오오, 이 기억이 보이는 게 다 코끼리. 와, 여기도 코끼리야. 여기도 코끼리야. 쟤다, 쟤. 그리고 전부 코끼리야. 그니까 40마리지. 나 평생 본 코끼리 보다 여기서 지금 이 한뷰에 담아낸 코끼리가 배는 많은 것 같아. 뭔지 알아? 한국에 있는 코끼리 보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코끼리가 더 많아. 더 쌀 것 같아, 코리에 힘주고 있어. 오오오, 동클로즈업 들어갑니다. 안녕 코끼리. 하이. 와, 지금 맨 앞에 있는 거 진짜 커. 겁나 큰데? 겁나 크다, 진짜. 쟤 진짜 크다. 얘가 우드머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큰데? 우와. 진짜 겁나 크다. 이거보다 코끼리 물이 클 수가 없어. 진짜, 진짜 지구에서 제일 큰 코끼리 물이 만난 거일 수도 있어. 이거보다 더 큰 물이 있다면 한국에도 코끼리가 왜 야생코끼리 있을 거야. 진짜. 그렇게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죠. 우와, 코끼리가 나무 너무 때리고 있어. 와, 코끼리가 나무 너무 때리고 있어. 코끼리가 정하는 나무인가 봐. 저 나무에는 다 눌러붙어 있고 그러니까. 엉덩이 뭐야, 엄마 점 빠는 것만이야. 저기 맛있는데. 야생코끼리, envie을양고서판 gå는 곳이더라.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눈앞에 죄다 코끼리가 커야atherine, 그러니까 우리가 둘러싸였다고. 진짜 둘러싸였네. 물이 쓰지도 않았어. 와. 아, 뭐야? 여기도 한י 30마드류 되겠어? 헤헤헤헤헤 맨О случае our we are lucky guys. рисin reyo wa tuk Engineering Mergeo tryp 하, 이렇게 뭐냐 RBI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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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짱 큰 코끼리 진짜 큰 거 멋있어 마치 고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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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있어 여기가 한 30마리네 30, 40마리네 사실 이만큼만 봐도 운이 진짜 좋은 거잖아 지금 있는 건 300마리도 한 두 대 한 200마리도 그러니까 개발 저기도 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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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그걸 말던 데 어 가려서 안 보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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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박아 오! 야 상아 소리 상아 소리 땅가 피가 하나 네, 코끼리. 오! 오! 코끼리 싸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 상하 소리 들었어, 완전히? 네. 빡 소리가 났어. 약간 또 소강 상태예요. 그러게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끝났다. 아, 졌다. 좀 돌렸다. 저 친구가 이겼네? 심지어 어느 쪽에 덩치가 더 작은 것 같은데?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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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오, 막 도망간다. 오, 도망가네? 런하는데 런. 둘 다 뛴다. 아유, 기린. 아, 근데. 코끼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기린 되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슴 같네. 그러게요. 그리고 기린들은. 우신 되게 많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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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한 마리가 아닌데? 이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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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뽀. 이뽀 이뽀 이뽀. 이뽀 이뽀 이뽀. 이뽀 이뽀. 이뽀 이뽀. 이뽀 이뽀. 아니, 히포가 있다고 하마. 코끼리가 이뽀라고. 카메라가 그 대편이. 네. 우리 눈앞에. 아니, 야. 하마가 있다고 저기에. 아니야, 하마가 없어. 아니, 형이 지금 찍고 있어 하마를. 이뽀 이뽀. 코끼리. 코끼리. 템보. 캠프 사이트는 얼마나 가야 돼? 다워가? 어? 초밥인데? 웰파드야? 초밥이야? 대박이네. 대박이네. 테보. 오우. 나도 그 코드를 받고 오는데. 아찰부터 저기에 전혀 보고? 아찰부터 로컵이라고. 셀파다. 아, 네 오카프. 와, 왔다. 전 보내요. 존嫉아 Isa요. 아, 나와 나한테 되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